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불지미 회원입니다 저희 이제 들어갑니다 학생도 7번으로 저희 들어가요 방금 전까지 안 설렌다고 뭐 안 설레는 것 같은데 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아시아나가 아니라 저희는 공공항공항은 사고 갈 예정이에요 안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들어갑니다 아 다섯 나랑 붙어있지 그럼요 떨어져있으면 좋겠지 그럼요 혼자 할까 혼자 할까 싶어요 아이돌도 이렇게 하지 않나요? 아니요? 기다려주세요 네 안녕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마이갓 비즈니스 여기요 네 여기 비즈니스 클라스에 저희를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비즈니스 자료를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안녕 어떻게 해석을 위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주세요? 네 이거 해석을 해줄게 네 이거 죄송합니다 물에 네 네 네 저희 그러면 조금 이따가 정리를 좀 하고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. 짐 토닉 맛있겠다. 초콜릿이 있어요 초콜릿. 어떤 것 같아요 드셔보세요. 맛있어, 맛있어, 맛있어. 어떻게 나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끝. 어때요? 맛있나요? 진짜 맛있는데. 아,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그 옆에 그건 뭔가요? 마늘맛. 진짜 마늘맛하고 진짜 좋아. 아,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저희가 배고팠거든요. 그쵸? 기내식 너무 행복합니다. 짜증나요? 웅. 남의 떡이 더 커 보니깐 굳이 남의 떡이 더 커 보니깐 넣어보겠습니다 진짜 깔끔하게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렇게 깔끔하게 맛있어 진짜 엄청 깔끔한 것 같은데 더위로 맛이 맞는거 아 이거요 맘에 일이지도 않고 너무 잘 먹으면 어? 어? 한입도 하고 있지 않은데요? 오! 오염아 치저트 먹을거에요 초콜렛도 있고 아 네 찬이 좀 더 들어온다고요 진짜 단도가 너무 못드신거 같은데 맛있네요 드시고 리액션 한번 해주세요 아 네네 부담되네요 갑자기 맞아요 그런거 같아요 제가 한번 먹을마십니다 남의 떡볶이 아 네네 어 난 너무 좋네요 자 디제 리액션 한번 해주세요 방금 리액션 다시 하겠습니다 네네 내가 리액션을 그렇게 잘해요 저거에요 저거에요 갑자기 어머나 어머나 나 정독이야 자 얼른 찢어보세요 근데 유진씨 네 요즘에 밀고있는 개인기가 있다던데 아 저요? 네 워너원 되게 좋아하실거에요 혹시 보여주실게나 있다면 네 제가 이거 먹고 저 유진이가 너무 달콤한걸 먹고 광고를 노리는 개인기가 있다던데 아 몰랐지만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이런 다시 하셨어요 네 이거 더 잘해요 저 저장 말이 저장 어떻게나요? 네 그렇게요 언니는 저장이 아니라 조우장 이라고 하나 알죠? 저장 이 아니라 조우장 와 LP 조장 오히려 조장 아니에요? 저장이에요 조우장 조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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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한입 드시고 내 마음속에 조우장 하나도 돼 물티슈 내 마음속에 조우장 조우장 스킵 진짜 조우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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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프 조정 오프 조정 오프해낸거에요 오프해낸거에요 어 디저트 우유 네 네 지금 결만 이렇게 먹고 유진씨… 지금 혹시 그… 신토닉 드셔서 되게… 신토닉 제가 2잔. 2잔. 2잎을 먹고 바로 드렸어요. 근데 지금 약간 밝은 해졌어요. 약간 부끄러웠어요. 근데 확실한 건 여러분은 아시는 거예요. 저보다 효원 언니가 너무 빨간 거 같고. 사실 두상 때문에 지금 너무 부끄러워요 하지만 이번엔 좀 상큼하게 아 상큼하겠죠? 구멍이 이럴세요? 아 네 2시쯤 해주세요 제가 2장 다시 할게요 어떻게 돼요? 상큼하게 돼요? 네네 전 지금도 상큼하지 않나요? 어? 전 상큼한 거예요? 상큼? 애교 한 번 보여주세요 아 잠깐만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? 막 막 이런 거? 샤샤샤샤 아! 우와! 왜 이런 거 와 이런 거 와 혹시 비행기에서 사람이 떼어드리는 거 먼저 있으신가요?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저기 기다려주세요 저 이제 못 나와요 안녕 저 뭐하러 갈게요? 잠시만요 제 잠시요 저 여기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죠? 제가 위붕하기라 죄송합니다 확실히 전 아 죄송해요 마음먹었어요 뛰어내리기로 저 마음먹었어요 뛰어내리기로 뛰어내려 버릴 거예요 자 마지막게요 네 네 밑에 제가 잠시만요 꼭 제가 짜자 왜 말 안 하세요? 집중이 노란적일 거예요 자라고 하네요 어두워졌어요 자라고 합니다 여기 안에서 너무 맛있는데 선배님 다 반가워요 그리고 제 다 제가 이거 진짜 못하거든요 제가 제가 이런 엄청나게 깜짝 놀랐어요. 죄송해요. 엄청 그리게. 이 틈에서 헷갈릴 수 있겠지만 언니예요. 제가 동시에. 죄송해요. 제재도로 다시. 네. 제가 밑에. 괜찮이상 말이에요. 도착했습니다. 저 애인공이 도착했어요.